이런 인테리어를 플랜테리어라고 해요. 플랜테리어 합성어인가요? 네네. 식물의 플랜트와 인테리어의 합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아무래도 식물의 그 미적인 요소와 기능적인 요소를 잘 활용해서 조금 더 그 환경친화적인 내추럴한 요소로 잘 꾸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을 것 같은 게 이선영 아나운서도 따님과 함께 꽃꽂이 하시잖아요. 아이의 행복에 정말 겨운 표정을 봤었거든요. 여기는 아이의 정서 발달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통계청에 따르면 플랜테리어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. 1순위가 바로 공기정화 및 인테리어를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. 두 번째는 반려식물이 집안 분위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한다. 이런 게 있었다고 하네요. 그런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굉장히 저 발코니에 화단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며 비용이 아무래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누가 만든 건가요? 그러니까요. 이분이 집에 이사 온 지 이제 1년이 됐어요.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꾸준하게 만들어 온 게 이게 완성된 지금의 모습이고요. 아까 이렇게 단계단계로 돌담처럼 쌓은 거 보셨죠? 그게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장난감 놀이하듯 시멘트 바르고 해서 하나하나 직접 만든 거라고 해요. 그리고 나는 평범한 네모난 화단이 싫어 이래서 태극기 모양의 태극 가운데 문양이 있죠. 그 곡선처럼 둥그렇게 이렇게 일부러 만들었다고 합니다. 아이들이 미적 감각이 있어요. 그렇죠?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물을 이제 부으실 거잖아요. 배수가 따로 잘 되나요? 발코니 바닥은 수평이 배수구 쪽으로 물이 잘 흐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. 이게 기울어져 있나요? 네. 살짝. 그래서 물 배수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저렇게 인공적으로 이제 화단을 만드시고 싶을 때는 그냥 타일 바닥에다가 뭐 흙을 넣으시면 안 되고요. 비닐이나 부직포를 까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 물을 주다 보면 흙이 배수구 쪽으로 들어가면서 막힐 수가 있으니까 거름망 정도를 하나 끼워 놓으시는 것도 팁일 것 같습니다.